김천시의회 부의장 김세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천시의회 부의장 김세훈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가뭄은 격심했으며 경제 또한 어려웠지만 우리 김천시민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대가 없이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는 대박나는 해가 되었음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모처럼 함께하는 가족, 친지와 이웃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마음껏 나누시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신명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조선가정 등 외롭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민 모두가 다같이 행복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설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위원으로서 농민이 부자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